야 여기 예쁜 카페 널리고 널렸어 거의 다 왔어 우리 오후에 레슨도 있어 어? 저기다 저기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시켜? 그만 좀 찡찡거려 저기서 그러라는데 별거 없는데? 아 몰라 실장이 여기서 프로필 찍어오래 여기가 사진이 잘 나온 데나 뭐래나 실장 또 어디서 무시 타봤네 요즘은 그냥 어플 쓰면 다 잘 나와 근데 프로필 우리 보고 찍어오래? 대체 해주는게 뭐야 아직 연습생이니까 미친 돈 오마나 돈 야 그래도 오늘은 버커 받았어 오즈랑 레아는 요새 광고로 찍던데 걔네들은 우리보다 연습생 오래 했어 아 몰라 일단 시키자 뭐 먹을까? 난 떡볶이 광고 없거든 아 한수화물 땡기 아 맞아 여기 이거 유명하대 이거 어때? 초포 미친새끼? 이거 칼로리 포탄인데? 우리 다음주 평가야 그럼 우리 하나만 어때? 어때? 아 몰라 몰라 일단 시켜 어차피 실장이 알겠어 갔다올게 야 시럽은 빼? 아 헐 사장님 취함도 참 야 대박 여기야 연예인 할인된다? 진짜? 할인받았어? 데뷔도 안했는데 무슨 실장말 기억 안 나? 항상 연예인처럼 행동하랬어 야 그거 그리고 보면 모르나? 여기 아이오 선배님 팬들 많이 오나봐 혹시 저 사장님이 팬클럽 회장 아닌? 에이 설마 그래도 좀 부럽다 팬클럽 내가 만들면 좀 그런가? 그게 무슨 팬클럽이냐? 아 영수증 와 칼로리 포탄이네 실장 알면 입이 거품 물겠는데? 찍었어? 미쳤다 미쳤다 근데 칼로리도 미쳤어 이게 얼마 만에 통충전이야 아 야 맞아 프사 실장이 프사 찍어오라고 그랬어 아 맞다 맞다 안녕하세요 와니입니다 버전은 마야 2022 아니 22년생이고요 아 야 가까이 오지마 어색한 거 티나 뭐 어때 요즘 리얼 아이디랑 경쟁 안 돼 실장이 우린 이 새들 컨셉이랬어 하긴 어차피 버츄얼 개들도 포장 다 어색하긴 하더 야 그래도 개들은 데뷔라도 했어 치워봐 내가 찍어줄게 안녕하세요 서리입니다 아 못하겠어 너무 어색해 CG도 어색 연기도 어색 대체 어쩔래? 몰라 근데 그거 뭐야? 이거? 실장 입으라고 주던데? 실장 미쳤네 회사에 개발자 한 명도 없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그래도 짜네 요즘 혼자 남아서 밤깨까지 공부하더라고 야 꺼지라고 해 어느 세월에 제발 개발자나 좀 뽑으라 아 이거 칼로리 폭탄 맞나 봐 둘이 먹었는데 배불러 니가 다 먹었거든 언제 나갈까? 자 이제 가야지 6시에 레슨이야 우리 저녁 먹고 들어가자 풀떼기 이제 토마 야 실장 몰라서 그래? 그리고 카드 시간 다 찍혔어 몰라 난 먹고 갈 거야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? 왜? 뭐? 야 미친 이거 환불 각 미쳤어 다 먹고 무슨 환불이야 그리고 이거 오리머리카락일 수도 있어 검은머리야 봐 이거 빼봐 카운트 하줬어 머리색이잖아 하지마 카드 줘봐 내가 말할게 환불받아서 이걸로 저녁 먹자 그냥 가자니까 이건 소비자의 권리야 야 하지마 뭐래? 미안하다고 엄청 사과하지 그래서? 환불 받았지 우리 저녁 뭐 먹을까? 못살아 야 빨리 일어나자 근데 사장님이 카드 보더니 우리 회사 알더라 하긴 아이오펜이면 우리 회사를 모를 수가 없지 야 너 너무했어 실장이다 네 실장님 네네 막 촬영 끝내고 들어가려고요 완이요? 완이 같이 있어요 환불이요? 아 네 아까 네 실장님 네? 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왜? 뭐래? 야 여기 아이오 선배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카페래 진짜? 어 헌터 저분이 선배님 아버지인가 봐 어떡해 실장 미친 거 아니야? 그걸 왜 이제 얘기해? 내가 그냥 가자고 했지 실장이 오늘 레슨 취소고 초기화방으로 너 부른대 진짜? 아 나 정말 몰랐단 말이야 당연히 모르고 했겠지 빨리 가서 사장님께 사과드려 설이요 설이요 빨리 가서 사장님께 사과해 설이요 실장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실장님 저 정말 몰랐어요 실장님 미쳤어 다 먹고 무슨 환불이야 그리고 이거 우리 머리카락일 수도 있어 야 가자 우리 레슨 받으러 가야지 저녁 먹고 간다며 어 아 사과 사장님께 사과해야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